출시하자마자 폭발적 인기 페돌아의 명품 페르소나 페돌아. 이야, 출시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알아보신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명품 페르소나 페돌아를요. 오늘 하나만 선택 아니요, 무려 3개. 3개를 다 드리는 파격 혜택입니다. 땀이 잘 차지 않는 고급 모노필라멘트 소재의 제크 패턴 짜임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면서도 바람이 숭숭통해 너무너무 시원하고 어떤 각도에서 봐도 잘 빠진 라인으로 세련된 멋과 품격이 흐르는 페돌아 중에서도 명품 페돌아 페르소나. 출시하자마자 폭발적 인기 페르소나 페돌아 드디어 티비움 쇼핑 진출. 감사의 마음으로 초파격과 구성. 브라운 컬러 하나만 아닙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중하고 깔끔한 블랙 컬러 하나를 더. 게다가 산뜻한 아이보리 컬러까지 또 하나 더. 기적같은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 고급 페돌아 3개를 다 드리는데도 단 3만 9천 8백원. 늙기 전에 주문하세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야, 페돌아 하나 썼을 뿐인데 어때요? 와우 멋지네요. 이 라인 좀 한번 보세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멋이 이래서 인기 있는 겁니다. 소재의 고급지죠. 바람 잘 통해 시원하죠. 가볍죠. 게다가 복원력 좋아서 구겨줘도 딱 펴지니까 실용성 좋죠. 이런 고퀄리티 페돌을 오늘 이 가격에. 잠깐만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도 아니라 세 개. 무려 세 개를 다 다른 컬러로 이 가격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빨리 잡으세요. 흔히 보는 중절모. 노. 젊은 감각. 세련된 품격. 남성분도 여성분도 더 시원하기. 더 스타일리시하기. 테르소나 페돌아. 덥고 땀 차는 모자. 노. 고급 모노 필라멘트 소재. 체크 패턴 짜임으로 바람이 숭숭. 머리의 열기는 밖으로 숭숭. 뜨거운 햇빛은 차단.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물에 젖어도 금세 말라 보송보송. 청교한 짜임. 탱탱한 탄력으로 자칫 구겨져도 금세 살아나는 복원력. 한 땀 한 땀 꼼꼼한 바느질. 탄탄한 내구성까지. 내추럴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은은한 자연 광택. 세련된 컬러감. 심플한 기본 컬러의 장식 스트랩과 감각적인 버클 포인트. 챙이 빙 둘러져 얼굴은 작아 보이고. 적당한 탄성감으로 남녀모도 편하게. 정장에도 세련된 매치. 밋밋한 캐주얼도 엣지있게 연출. 아무 옷에나 척 걸쳐도 스타일을 살려주는 남녀노소 필수 코디템. 세르소나 페돌아. 일단 모자가 너무 시원해요. 땀도 안 나고요. 이 페돌아 쓰면 너무 멋스러워서 자주 쓰고 외출해요. 색깔도 다양하고 코디하기 좋은 기본 컬러라 너무 유용하네요. 아니 이 가격이 하나도 아니고 세 개를 다 준다고요? 이야 펜지래요 펜지에. 이야 꼭 하나 사고 싶었던 페돌아를. 그것도 고퀄리티 페르소나를. 아니 하나도 아니고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 한 개 값으로 세 개나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시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도심에서도 세련되게. 레저 활동 시 자외선 차단은 물론 스타일까지 멋지게. 머리 수칙 고민인 분도. 머리 못 감은 날도 간단히 센스 있게. 전원 생활에도 더욱 더 품격 있게. 여름 바캉스 여행 룩으로도 오케이. 일상의 어느 순간에도 당신을 스타일리시하게. 잠깐 지금 주문하시는 모든 분께. 보관 시 각을 잡아주는 거치대와 고급 파우치까지. 멋과 품격을 담아 부모님 선물로도 오케이. 출시하자마자 폭발적 인기. 페르소나 페더라. 드디어 티비움 쇼핑 진출. 감사의 마음으로 초파격과 구성. 브라운 컬러 하나만 아닙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중하고 깔끔한 블랙 컬러 하나를 더. 게다가 산뜻한 아이보리 컬러까지 또 하나 더. 기초 같은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 고급 페더라 세 개를 다 드리는데도. 한 39,800원. 입기 전에 주문하세요. 아니 이거 썼더니. 친구들이 젊어졌다고. 멋있다고. 난리예요 난리. 하나만 골라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세 개나 다? 가격 미쳤네요. 페더라의 명품. 페르소나 페더라. 시원하네. 세련된 가짓. 땀이 잘 차지 않는 고급 모노 필라멘트 소재. 제크 패턴자이므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면서도. 바람이 숭숭통해. 너무너무 시원하고. 어떤 각도에서 봐도. 잘 빠진 라인으로. 세련된 목과 품격이 흐르는. 페더라 중에서도. 명품 페더라. 페르소나. 정장에도. 캐주얼에도. 모두 오케이. 내추럴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은은한 자연 광택. 세련된 컬러감. 심플한 기본 컬러의. 장식 스트랩과. 감각적인 버클 포인트. 쟁이 빙 둘러져. 얼굴은 작아 보이고. 적당한 탄성감으로. 남녀모도 편하게. 정장에도. 세련된 매치. 밋밋한 캐주얼도. 엣지있게 연출. 디자인도 소재도. 명품 퀄리티. 청교한 짜임. 팽팽한 탄력으로. 자칫 구겨져도. 금세 살아나는 복원력. 한 땀 한 땀. 꼼꼼한 바느질. 탄탄한 내구성까지. 소재 좋고 시원하고. 세련되고. 이거 쓰고 나가면. 친구들이 어디서 샀냐고. 다들 난리에요. 이렇게 세련된 고퀄리티 패더라를요. 하나만 준대도 가격 좋다 할텐데. 오늘 무려 3개나. 그것도 제가 쓰고 있는 이 브라운. 그리고 블랙. 아이보리까지. 코디하기 너무 좋은 기본 컬러들로. 무려 3개나 다 가져가시는. 대박 찬스입니다. 젊은 감각. 세련된 품격. 남성분도 여성분도 더 시원하게. 더 스타일리시하게. 페르소나 패더락. 도심에서도 세련되게. 레이저 활동 시 자외선 차단은 물론. 스타일까지 멋지게. 전원 생활에도 더욱 더 품격 있게. 여름 바캉스. 여행 룩으로도 오케이. 일상의 어느 순간에도 당신을 스타일리시하게. 이거 하나만 주는 줄 알았는데. 3개나 준다고 해서 얼른 샀죠. 남편이랑 너무 잘 쓰고 다녀요. 뭐 아무 곳에나 걸쳐도 못 줘서. 이 모자 하나만 있으면 코디하기 너무 좋아요. 잠깐. 지금 주문하시는 모든 분께. 보관 시 각을 잡아주는 거치대와 고급 파우치까지. 멋과 품격을 담아 부모님 선물로도 오케이. 아니 이 가격에 하나가 아니고 3개나 준다고요? 대박. 바람 술술 통해서 시원하죠. 자외선 막아주죠. 디자인 세련돼서 아무 옷에나 그냥 첩 걸쳐도 멋있죠. 보건역 좋고. 탄탄한 품질력까지 다 갖춘 명품 페돌아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가격에. 와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3개나. 활용도 높은 브라운 블랙 아이보리까지. 선택이 아니라 그냥 다 드리는 찬스. 얼른 전화 주세요. 출시하자마자 폭발적 인기. 페르소나 페돌아. 드디어 티비움 쇼핑 진출. 감사의 마음으로 초파격과 구성. 브라운 컬러 하나만 아닙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중하고 깔끔한 블랙 컬러 하나를 더. 게다가 산뜻한 아이보리 컬러까지 또 하나 더. 기적같은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 고급 페돌아 3개를 다 드리는데도. 단 39,800원. 한 개 가격에 3개씩이나. 다시 없는 기적 특가. 늦기 전에 빨리 주문하세요.